그렇다면 이 느낌을 우리가 김현명 MC를 한번 불러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해볼까요? 사실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숨겨놓고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15도를 살짝 열죠? 연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이 채 무릎만 이용했어요? 그렇죠, 발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발목만 살짝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백스윙을 했을 때 허리 복부 부분이 이렇게 꼬아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발에 나요 무릎 부분에, 무릎 아래쪽으로 그래서 뭔가 공을 칠 때 풀리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 꼬임이 다리에도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된 동작도 보상 동작을 하듯이 우리가 제대로 해놓은 그 약간 발목을 틀어놓은 것도 그대로 전하는 동작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스피드 나갔을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왼쪽을 45도 정도 열다 보니까 15도 정도 열다 보니까 이 셋업이 약간 왼쪽으로 틀어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발목을 조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발목을 꼭 안 조이고 골반만 틀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 말처럼 잘 안 되잖아요 골반 좀 틀어놓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이 잠금장치 하나로 우리는 잠금장치를 해놓으면서 발의 흔들림 수위도 방지하고요 골반도 정렬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깨도 정렬되고 백스윙의 수위방지, 역피부판지 여러 가지가 다 방지화돼요 그렇다면 완벽한 백스윙을 구사했기 때문에 다음 전환 동작에 또 그것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힘이 더 실려서 비거리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느낌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다리 자체가 약간 조여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살짝 맞습니다 저는 발바닥 안쪽으로 약간 조여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그렇죠 발바닥 안쪽으로 조여지는 그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체중이 바깥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안으로 다 모아질 수가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